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러면 이거 끝나고 이제 시간 좀 있겠네? 맛집을 찾아볼까? 뭐 파는 데예요? 북한 음식 같은 거 파는 데인데? 감자...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는 떡갈비. 김치볶음밥. 이게 왜 북한 음식인지 모르겠네. 그냥 그런 거 파는 데야. 여기 윤서가 데려오면 진짜 좋아하겠다. 노란색 진짜 좋아하거든. 참톱만한 노란색도 막 노노노 막 이래. 아우, 기사 사진 검색이 무서워서 못 했네. 왜요? 되게 잘 나오셨어요. 각도 살려가지고. 성은 언니 먼저 올라가서 찍고 계신데 언니랑 나영 언니랑 앞에서 리액션하는 거 진짜... 귀여웠어요. 너무 싫친. 되게 우리 셋이 발란스가 되게 잘 맞지 않아? 2월부터. 맞았잖아. 여기예요? 아니, 조금 더 봐. 여긴데요, 언니? 여기라고 나와? 오른쪽에 있는데, 조그맣게? 있었어? 아니, 근데 안 오는데? 아, 여기도 왔다.